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583페이지의 홈 네트워크 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 네트워크 설비의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시험부터는 아마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문제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바뀐 지 처음이라고 해서 두 문제 낼 수는 있겠지만 기본 앞으로 한 문제가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홈 네트워크 설비는 기본적으로 이거죠 우리 가정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스 밸브도 제어를 좀 해야 되고 난방 온도도 제어야 되고 조명도 컸다 컸다 할 수 있고 우리 애가 집에 내두고 나왔는데 잘 있는 거 감시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홈 네트워크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앞쪽 개념은 출제가 됐고 오류가 좀 있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제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파트가 588페이지 보시면 호흡 네트워크의 필수 설비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정확히 공부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588페이지 호흡 네트워크의 필수 설비는 자 거기 두 가지가 있죠 홈 네트워크 망이 있어요 홈 네트워크 망 망이 있어야지만 제어를 할 수 있겠죠 이 필수 설비적인 측면이 이 필수 설비가 자 첫째 홈 네트워크 망이 있고요 그래서 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망하고 세대망이 있죠 이 망에는 단지망하고 세대망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단지망이 필요하고 세대망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설비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자 무엇이다 장비가 해당이 된다 홈 네트워크 장비가 필수 설비예요 홈 네트워크 장비 장비가 필수 설비에 속하는 거예요 홈 네트워크 장비 장비가 과거에는 여섯 가지였죠 여섯 가지였는데 이 장비가 네 가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것이 거기 보시면 이제 장비적인 측면이 먼저 홈 게이트웨이가 있죠 홈 게이트웨이 홈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월 패드라고 했는데 지금은 세대 단말기로 제어를 하죠 세대 단말기 단말기고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죠 단지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네번째로 단지 서브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장비는 네 가지예요 자 그래서 망은 두 가지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필수 설비예요 장비하고 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기는 필수 설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설비 정확히 안기 해놓으세요 장비 네 가지 그리고 망 두 가지입니다 단지망을 세게 되면 자 쉽게 이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밖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기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신사 기간망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기간망이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지망의 통신사 장비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집중군의 통신실에 그러면 그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세 대까지가 단지망이잖아요 이게 이제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이라는데요 그래서 이 MDF실 이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세 대까지 망이 단지망이에요 세 대까지 그래서 까지망을 우리가 단지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집중군의 통신실에 통신사 기기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장비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 사이를 단지망이라고 칭하는 게 단지망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망을 단지망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필수설배는 상시전원으로 동작이 가능하고 정진시는 예비전원이 가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망하고 장비는 상시에는 우리가 보통 때는 일반적으로 필요시의 필요 상시전원이 상시전원 보통 저거 있죠 상시전원이 바로 한전에서 공급하는 기본전원이죠 그리고 이제 저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했던 정전시는 예비전원 가지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정전시는 예비전원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예비전원 예비전원 가지고 공급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용어정리적인 측면을 좀 보시면 저희 거기 홈네트 그 망이 나오죠 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제 홈네트 그 망에는 그래서 이 단지망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실 실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집중군의 MDF실에서 세대까지 그러면 이 실을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실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세대까지 망을 우리가 단지망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유 부분은 각 세대 연결하는 망이 세대망이죠 세대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세대도 망을 구성해놔야지 제어를 해요 그러면 기기만 사다 놓고 망 구성 안 하면 우리가 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대망이 전유 부분의 망이 세대망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용어정인 측면에서 홈네트 그 장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홈네트 장비에는 네 가지가 있다 홈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가 있죠 그래서 홈게이트웨이는 전유 부분에 설치돼서 홈네트 사용기기를 유무선으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예요 그러면 자 이거죠 뭐 기간망하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예요 상호 접속하는 장치가 바로 무엇이다 홈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접속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홈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또는 통신사 기간망하고 연결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그 측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대 단말기에 대해서는 하죠 그래서 이제 세대 단말기는 여러분들이 세대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제어를 하게 되는데 제어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세대 단말기죠 하거에는 월패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이 세대 단말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 단말기하고 이 홈게이트웨이 있죠 이거는 전유 부분이에요 이거는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장비 중에 그런데 단지 네트워크 장비하고 단지 서버 이거는 공유 부분이죠 공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자 홈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에 요겁니다 요거는 얘하고 홈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요거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죠 그래서 이제 단지 서버하고 홈게이트웨이 사이에 요 사이에 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거예요 통신과 보안을 갖다가 그래서 보안을 갖다가 수행하는 장비가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되는 겁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그래서 보통 어디에 실에 설치하는가 하면 통신 관련 실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신 배관실 TPSG나 집중군의 통신실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다 보니까 백본이나 방화벽 워커그룹 스위치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백본이라든지 방화벽 같은 거 필요한 거죠 방화벽 등이 필요한 워커그룹 스위치 같은 이런 것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지 서버 해놨습니다 자 이제 홈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하는 서버죠 데이터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이나 관리하는 이런 서버를 단지 서버라고 총괄 서버를 우리가 단지 서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 네트워크 장비는 네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각의 여섯 가지였는데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 그리고 세대 단말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에서 이 네 가지가 장비로서 필수 설비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가 나오죠 뭐 사용기기에서는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제 원격 제어기기 자 원격 제어기기가 있죠 원격 자 여러분들이 원격 제어기는 간단히 여러분 세대에 대해 걸 원격 제어해야 되겠죠 남의 거 원격 제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 내부나 외부에 가스 조명 전기 난방 출입 등 있죠 원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이 원격 제어기기예요 그럼 원격 제어기기는 거의 전유부분의 걸 제어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격 검침 시스템 원격 검침 시스템이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가 뭐 달마다 이제 수도 얼마나 사용했느냐 또는 가스 전기 이런 것을 별도로 검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맨날 한 달마다 도시 가스를 적는 거 있죠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원격 검침 시스템 그럼 이거는 단지 공용 시스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감지기 감지기적인 측면이 여러분들이 이것도 전유부분에서 많이 감지하겠죠 예를 들어서 가스가 누스를 든다든지 누가 도선생이 침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지하는 것이 감지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전자출입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출입 시스템 전자출입 시스템이 과거의 주동출입 시스템이 전자출입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전자출입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주동현관이나 아니면 지하주차장에서 주동으로 들어오는데 그 출입구에 설치된 게 바로 전자출입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출입 카드를 내거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데가 바로 전자출입 시스템 개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차를 몰고 왔을 때 차량출입 시스템이 있죠 차량출입 시스템 그래서 이제 차량출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되겠죠 차량출입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파트에 주차 오게 되면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입주민들은 이미 번호를 연약해서 딱 읽고 열어주죠 그런데 방문자들은 별도로 이렇게 가서 방문 목적을 쓰고 이제 출입을 하죠 그런 형태의 그래서 차량출입 시스템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택배 시스템 요새 비대면이 되니까 이 무인택배 시스템이 좀 느려야 되는데 코로나 올 줄 알았으면 무인택배 시스템이 많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새 비대면에서 택배 갖다 놓고 눌러놓고 바로 같이 사진만 찍고 그래서 이 무인택배 시스템은 자 이겁니다 자 입주자 간에 대면 없이 우리 화물을 받고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죠 뭐 문자나 뭐 카톡 같은 거 메일 서비스 해가지고 번호 딱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놓고 비밀번호에 딱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것이 무인택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사용기기의 대표죠 뭐 그 외에 등등등 있다라고 해놨죠 4번에 뭐 영상정보처리기기 뭐 등등 있는데 그런 이런 것들이 사용기기에요 사용기기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요 장비는 얘들이 장비이고 장비하고 사용기기하고 구분하셔야 되요 법령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 장비하고 제발 또 장비 사용기기 다루면서 세대 단말기는 장비에요 기 더 간다 요원격 제어기기 감지기 있죠 이런 것들이 기차 더 간다 그래서 이게 기기인데 주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장비에 속한다는 점을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설치 홈네트 그 설비 설치 공간이 나오죠 설치 공간 설치 공간적인 측면에서 거기 해놨죠 뭐 세대 단자함이 있고 이거는 전혀 부분이죠 세대 단자함이 있을 거고 뭐 세대 단자함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통신 관련된 거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분배하고 접속기 설치하는 세대 단자함이고 그래서 이제 세대 단자함을 통해서 뭐 전화도 하고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거 다 접속하는 데가 세대 단자함이고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통신 배관실 그래서 이 통신 배관실하고 나번에 보면 MDFC 집중문의 통신실이죠 뭐 두 개의 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나 통신 단자함을 설치한 것이 통신 배관실 TPS시죠 TPS고 자 그리고 얘는 MDFC이고 그래서 통신 관련된 것은 여기 오죠 초고속 통신망 같은 건 집중문의 통신입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면 되죠 통신 배관실하고 집중문의 통신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2절에 홈네트거 설비의 설치 기준과 관련돼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홈게이트웨이 그러면 홈게이트웨이는 장비였죠 장비였고 전유 부분에 해당됐던 거예요 그래서 홈게이트웨이는 장비예요 장비죠? 홈게이트웨이 그래서 홈게이트웨이는 그래서 어디에서 세대 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세대 단말기에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함입니다 그래서 세대 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여기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세대 단말기에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세대 단말기에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죠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포함해서 알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게는 세대 단자함이나 세대 통합 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단말기에 포함 여부를 작용해요 단을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하면 틀려요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기준에는 없다가 안 나옵니다 기준을 어디에 받아요 없다 아니한다라는 문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뒤에 문장을 보시면 있다 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한다 있다 권장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명심해두시오 없다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한다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권장한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당연히 제포할 수 있는 기능 내장해야 되며 그래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라 끝나죠 그래서 이제 문장상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는 없다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그래서 한다라 끝나면 되네 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대단말기 해놨죠 세대단말기도 기기에 해당이 되죠 세대단말기도 아니 장비에 해당 기기에 해당되면 안 된다니 장비에 해당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고 그런데 그게 해놨죠 세대 내 홈덱 사용기기들과 단지 서버 간에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 세대단말기로 제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어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홈덱 사용기기하고 이 기기들하고 이 기기 있죠 그래서 홈덱 사용이 세대단말기 연동이 돼야 되죠 이 기기 쪽하고 그리고 단지 서버 단지 서버 이게 연동이 돼야 돼 연동이 돼야 된다는 게 어쩌면 기억을 내고 상호 연동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단지 이거 라고 했죠 바로 홈게이트 단지 서버 간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라 이게 단지 네트워크 장비야 그렇기 때문에 그 1번에 보시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바로 무엇이다 어느 실에 설치한다 바로 여기 실이죠 두 개 실 그래서 MDF 실하고 통신 배관실 이 두 개의 실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TPS 실하고 여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니까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죠 그래서 여기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2번에 보면 홈게이트 단지에서 통신과 보안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치해야 된다 해서 나오죠 그래서 뒤에 딱 한 달아 끝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명심하세요 뒤 문장이 없다 안 해한다 안 해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안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단지 서버 이 단지 서버는 집중군의 통신이나 방제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서버 이 단지 서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단지 서버 얘는 집중군의 통신실에 이거는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하고 MDF실하고 방제실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서버는 두 개 설치할 수 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단지 서버는 외부인 조작을 맡기 위해서 잠금장치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단지 서버는 상원상섭인 곳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기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격제어기기 원격제어기기는 전원공고 통신 이상상에 대비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격제어기기는 자 이걸 꼭 기억하면 수동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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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동조작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감지기 감지기적인 측면에서는 낼기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시험 출제됐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감지기는 LPG 가스 감지기에 대해서 기억하면 되는 거고 가스 감지기 그래서 LPG냐 LNG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LPG는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LPG의 경우는 바다 그리고 LNG는 공기보다 가볍죠 그래서 이것은 천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자추리 시스템 전자추리 시스템은 주동추리 시스템이 이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카드나 우리가 추리 카드나 비닐본을 눌러가 들어온 게 전자추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동 현관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주동으로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는 거예요 얘는 출입구에 출입구에 설치되는 게 바로 전자추리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때 주의할 점은 2번에 보시면 하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서 주동 현관과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수동으로 이어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 2번 기억하시면 돼요 하재 발생 시 수동으로 이어될 수 있도록 했네 수동으로 자동화하면 안 돼요 수동으로 이어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이것을 포인트로 잡아두면 돼요 이어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 기억하십시오 수동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4번에 접지단자 프레임 내부에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4번 기억하시고 접지단자 접지단자는 프레임 내부다 내부를 꼭 기억하면 돼요 프레임 내부 자 이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출시되면 여러분들 차 몰고 많이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낼 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관리자하고 통과할 수도 영상처부 정보처리기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폰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문자가 왔어 그런데 방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 초소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 약은 계속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열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량 출시되면 그리고 무인택배 시되면 비대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래일 수가 있어요 이건 많이 냈는데 그래서 이거는 계속 2번 보아두는 거예요 이것을 봐두시면 되네 그래서 무인택배 시되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설치 수량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늘려야 돼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법령 만드는 분들이 건설사에서 손을 많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소형주택일 때는 10에서 15% 세대수의 15% 그리고 중형주택 이상 그러면 중대형이죠 중형주택 이상은 15에서 20%입니다 15에서 20% 그런데 이것이 설치 권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사실상 이것을 좀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의외로 중형주택이 택배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요새 소형도 많이 시키는데 맞죠? 젊을수록 그래서 설치 권장이라는 점 그래서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는 꼭 기억하실 게 명심하세요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 없다라는 질문하고 무조건 틀린 질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달아 끝난다? 할 수 있다 권장한다? 한 달아 끝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수동 나오는데 조금 주의하면 된다 수동은 아까 원격지역이 수동 조작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전자출입 시스템 수동 조작 하재시 수동으로 이어닐 수 있다 수동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593페이지 보면 홈네트 그 서비스 설치 공간 나와요 자 이거는 간단히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세대 단자음은 3번입니다 세대 단자음 3번만 딱 기억하면 돼요 크게 500 곱하기 400이죠 그 다음에 500mm 곱하기 400mm 곱하기 80mm인데 80mm가 얘가 깊이에요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통신 배관실 TPSC죠 자 통신용 파이버 샤프트나 통신 단자음을 설치한 공간이 TPSC 통신 배관실이죠 그래서 이 통신 배관실은 자 3번 4번입니다 3번하고 4번 그래서 3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잘 보시고 유일하게 문크기가 있는 통신 배관실이에요 그래서 통신 배관실은 자 외우기 함들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폭이 땡칠이에요 그래서 높이가 1.8m죠 1.8m 이상이 되어있면 되는데 이때 문털의 4척 치수라는 걸 기억하시면 4척 바뀌었죠 4척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 체크 꼭 해두세요 4척에서 4척으로 바뀐 거예요 4척 치수입니다 작년까지는 외척이었지만 이 외척, 4척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외척에서 4척으로 바뀌어요 4척 치수가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문턱을 유일하게 둬야 돼 문턱을 둬야 되는 것이 50mm 이상 문턱 둬야 되는 것이 통신 배관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출입문에는 사무실인데 문턱이 잘 안 두죠 턱을 잘 안 두는데 여기는 문턱을 둬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실 자 MDF실이죠 여기에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 같은 통신사 장비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MDF실 그래서 이제 MDF실에서 우리가 알아 두실 것은 그거죠 1번에 보시면 그거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장비나 서버를 갖다가 여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수용할 때는 추가로 면적을 확보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거 했죠 장비를 단지 네트워크 장비도 여기에 설치된다겠죠 MDF실이나 TPS 그래서 MDF실 장비 이런 게 들어오거든 그리고 MDF실에 단지 서버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은 통신사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하면서 당연히 보안위를 위해서 잠금장치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신사 장비가 들어와서 온도가 여러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냉방시설 설치해야 되고 헛배공 한풍기 설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 장비들이 들어오는 때는 엄청난 전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뭐 저런 거 많잖아요 요새 이제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거 하면 엄청난 서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러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죠 현재 전기를 제일 많이 먹고 있는 데가 통신 서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거 있죠 애플 이런 데 있죠 서버 엄청난 양이에요 걔들이 엄청 전기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설치 의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94페이지 호흡네트거 설비의 기술기준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거기 1번에 연동 및 호환성에 대해서는 자 홈게이트웨이는 단지 서버하고 돼야 됩니다 단지 서버하고 상호 연동해야 된다 홈게이트하고 단지 서버 간에 상호 연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내두 그 장비라고 했죠 그리고 홈게이트 사용기기 사용기기는 자 여러분들 자 누구하고 돼야 된다 홈게이트웨이하고 상호 연동이 돼 주시면 돼요 홈게이트웨이하고 상호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3번에 하자담보 관련된 건 2번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 나왔었죠 앞전에 그래서 이제 예비품은 5% 이상을 5%입니다 5%에서 5년간입니다 그래서 학부가 그것을 권장한다는 사항 기억하시면 권장상이다 5% 5년간이에요 5%를 5년간 학부 권장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학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홈 네트워크가 바뀌었어요 올해 올해부터 적용이죠 바뀌기는 작년에 바뀌어 있었는데 이제 시행기간을 우리가 그때 우리 시험 칠 때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이 기준으로 적용이 되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처음이라서 두 문제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이 한 문제가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전기설비 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že故가을 보려고 합니다 아멘